그 애교 있죠? 그거 한 번 더 드릴게요. 정신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혹시 뭐 물 같은 거 없어요? 물을 주시면 CD와 공화를 좀 해드릴 텐데 애교가 어떤 거냐면 굉장히 귀엽습니다. 귀여워고 깜찍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만나보겠습니다. 나 안 뚱뚱해. 나 뚱뚱한 거야.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따뜻하지 못해요. 한 번 더 좀 부탁해 드릴게요, 여러분. 좀, 나 안 뚱뚱해. 나 뚱뚱한 거 했는데 여러분들 좀 박수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더 보답을 해드릴게요, 사인 CD로. 자, 한 번 더. 나 안 뚱뚱해. 나 뚱뚱한 거야. 나 안 뚱뚱한 거야. 나 안 뚱뚱한 거야.